얘들아 포드나이트 대또 모드 남았어? 해야겠다 그럼 포드나이 트 포드나이 트 포드나이 트 아무 생각 없이 무비 좋은 세요 에이 푸드파이트? 잠깐만 새로운 모드가 이게 뭐야 푸드파이트 마스코트를 보호하세요 백만 버거와 비스티피스티프시구 머시기 머시기 더시기 더시기 스쿼드네 이상한 모드가 나와 이것도 뭐야 스캔비즈 파브컵? 음 다음에 솔로로 이거 해봐야겠다 진짜 포트나이트 진짜 미친듯이 새로운 모드 많이 나온다 리얼로다가 그럼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까? 새로운 모드? 우전혀 잠깐 아이템 와아! 얘들아 골라봐 비프보스 VS 토마토 머리 뭐할까? 이거 사야지 토마토 머리 토마토 머리에 어 이거 뭐야 어! 개띠꺼워 아! 개띠꺼워 이거 사야돼 아 좋은 날 개띠꺼네 맞다 얘들아 크리에이터 후원 있거든? 야 솔직히 나 보고한 사람들 이거 지를꺼면 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아 뭐야 승인된 크리에이터에 나 있어 저번에 했었는데 잠시만 아하 맞나보라 밀키 이거 이거 헬론 다시 유튜브 이거 나 해놓으면은 나 나올꺼거든? 이걸로 해놓으면 나 후원할 아! 아! 이거 이거 해놓고 이거 해놓고 아이템을 다 쓰면은 내가 내 돈 들어오는건데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안 돼 에팁 게임즈 에팁 게임즈 에팁 게임즈 이런식으로 내 돈을 갈쳐야다니 이씨 너무 늦게 알았어 에팁 게임즈 내가 지금 파라곤티도 입고있는데 생각해보니까 파라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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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있는거 인증 가능할정돈 진짜로 나 입고있어 지금 잠시만 봐봐 봐봐 파라곤티 입고 있다고 빅게임즈 저주할테다 여기 어디야? 뭐야 이거 햄버거 몰이랑 토마토 몰이랑 싸우는 게임이야 이거? 와 까리하게 생겼네 12대 12네 파밍은 해야돼? 그러게 나 토마토 샀는데 왜 나 토마토로 안해주냐 아 그거 내꺼야 보니깐 토마토 머리를 잡으면 되는거같은데 그냥 오케이 대좋은거 나왔다 미친 이거면 돼 이거면 돼 난 풍선타고 나 저번에 풍선탔잖아 해주고 올라가봐 일단 상대가 이제 보일거거든 잠깐만 여기에 뭐야 이거 보급같은거 떨어져있네 미친 저쪽도 한번 더 가보자 저쪽 일단 가고 난 꿈이 있어요 아 저기도 파밍하자 아 3분뒤에 열려서 그 파밍한걸로 죽이는거야?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뭐야 방금 뭐야 오오 개좋은거 많이 나왔는데 좋아 나무좀 파밍해놓고 1분 25초 뒤에 두드러운 토마토 머리들을 죽이면 되겠구만 아 저 햄버거 머리가 우리 기지야? 아하 저거 뭐야 이 새끼들 뭐해 나도 올라갈래 이거 안될거 같냐 형 간다 그쪽으로 돌진 뒤로가 뒤로 하이 하이 도망가야겠다 헬로 어 아 참 죽겠다 도망가야겠다 일단 잠시만 올라가 하이 한명 컷 아아아아 구어 구하라. 하네 뭐 이거 약간 디펜스 구나 Particularly gli 어 어? 왈알로우 아 아 저 저 하이머딩거 큐 써볼래 우리팀이 이기고 있어 일단 아 되네 뭐야 이거 아 좋아 어 자엘 맞쌩 뜨자한번 한명 컷 맞쌩 뜨자아 어허 와 진짜 랩걸리는데 상대가 A맥 썼네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거 느낌 왔거든 이게 상대를 조기는 모드가 아니라는 거 느낌이 와잖아요 이거 어떤 모드냐 이거 어떤 느낌의 모드냐 그니까 상대를 조기는 게 아니라 상대 포탑을 포개바리는 거 그게 핵심이다 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괜히 적기지로 들어가가지고 걔는 안장판으로 만들어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이 게임 어떻게 한지 느낌 왔죠 이제 여기 보이면 이게 보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햄버거 VS 토마토로 가는데 여기에 선이 있어요 이 선 안에는 정확하게 한 3,4분 있다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여기 보면 나오거든? 저기 햄버거 있는 곳에 이제 기지가 생긴단 말이야 저 기지에서 우리가 여기 기지 발판 보이죠 저쪽에서 우리가 우리 기지를 지키고 우리는 상대 기지를 뽀갠다 그러니까 디펜스 게임이야 이거 디펜스 게임 토마토 VS 햄버거 디펜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서 이제 보급 떨어지기 때문에 파밍은 여기 안에서만 제대로 하면 돼 이게 상대 부시는 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외로 기지를 건설을 해가지고 우리 팀 기지를 조금이라도 안 부시게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거의 다 됐다 1분 30초 왕 오, 이거 가리개 치치네 와... 이거... 가리개 이 치치네 오케이... 가리개 치쳐봅 오케이 오, 자식들이 이 자식들이 이 자식들이 아니! 아니! 안되겠다 저격하자 한명 컷 오케이 컷 안되겠다 내가 저격, 저격 역할할게 저격 아 뭐 와봐 와봐 아 뭐야 하일로 미치새끼들이네 그냥 뒤에서 저격해주마 한명 컷 두명 컷 무서움을 보여주마 와라 악마야 아아 뒤치기 뒤치기 왜 아 뭐야 또 죽었어 저격 은근히 좋다 우리 또 이기고 있어 의외로 이쪽 괜찮다 이쪽 오케 쳤치 오케 쳤치 여기 잘 몰라 잘 몰라 야 이쪽 이쪽 얘 얘 얘 얘 좋아 좋아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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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 햄버거 햄버거 다 죽어야 돼 여기가 머리였어 얘들아 여기가 머리였어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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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우리 부신 거 몰라 쟤들 이거 부 play는 거 몰라 아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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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 이기고 Hahna 이기고 있어 저 애들 왜 이기는지 모르는데 오 오 우리가 이기고 있는거 모를꺼여 하하 오케 다 죽여 다 죽여 잠깐만 저기 어디서어 뭐하는거야 으아아아앜 어 오케 으쒸 오케 컷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이 새끼만 죽이고 간다 내가 한 대 두 대 세 대 세 대 다섯 대 오오오 오오 오오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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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대 대가리 딱대 대가리 딱대 대가리 딱대 이겼다 야 나 잘했다 9킬했어 9킬 야 이거 죽이는 맛이 있네 이거 죽이는 맛이 있다 아 레알 죽이는 맛이 있네 점령전이네 이게 와 점령전 되게 되게 잘 만들었다 와 이거 내가 지가야될던 모드 중에 제일 재밌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 존나 재밌어 이거 아아 너무 재밌다 일단은 이 모드는 존나 재밌다 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런 의미로 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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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재밌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 Ende ㅇㅇ ㅅㅇ ㅇㅇ ㅇㅇ ㅆㅇ ㅇㅇ ㅇ ㅇ-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